미션을 뭐라고 해도 숙제야? 이 숙제는 이렇게 해야 돼 몇 개 단어만 정하자 숙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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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모 괜찮아 임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근데 나 이거 성공하면 유아각인데 나는 영어 미션을 몇 번 받아 봤는데 사람들이 포기했어 내가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오케이 이거라서 아 미선이 미선이라 그러면 되겠네 미선이 카페 가자 카페도 영어야? 커피숍 커피숍도 영어잖아 커피 여기 가자 노란핀 가자 다방이라고? 다방 가자 다방 아 여기 다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련된 다방 도착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거지 다음판 학교 가자 가방도 있지롱 레드도트 있고 펌프 펌프는 영어 아니지 .. ify 아니 이걸 어떻게 성공해 이거 어떻게 성공해 다 영언데 아싸 봐준대 고양이 무슨 종이냐고? 그거는 매니저님이 대답해 줄 거야 매니저가 영어야? 아니 이거 매니저가 뭐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실패에 성공하기가 힘들어 개인 비서 머리 가르마가 바뀌었어 지금 총 들고 있는 거? 이거 내 친구 민희 가르마가 왜 영어야? 그럼 뭐라 그래 머리 나누기 형 연막탄 제자리 던지게 어떻게 함? 연막탄을 든다 핀을 뽑는다 알을 누른다 Z를 누른다 그러면서 나는 연막탄이 사라졌다 나 생각하면서 말했는데 다시 핀을 뽑는다 알을 누른다 Z를 누른다 이 분 유학가라서 홍민정은 불가함 안 할래 안 할래 그냥 내가 안 할래 내가 이거 내가 거절할게 오만한 미션 거절해 스트레스 받아 영어 다 영어잖아 한 번 더 해볼까? 말 걸지마 아니 할거야 말 걸지마 너네 대답 안 할거야 나는 속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음 음 잘했군 영어 얘기 안하고 잘했군 근데 이거 낙하슨 세력거 내리고 시작이야 자꾸 물어보지만 너네 계속 그거 낚으려고 하지마 안 당해 이제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건 시작 아니라고 아직 낙하슨 내리고 시작이라고 지금 실컷 해야겠다 헬로우 헬로우 에브리왕 헬로우 에브리왕 헬로우 에브리왕 헬로우 에브리왕 아 아 이 판 질문 안 받겠습니다 질문 한 다 대답을 하니까 다 튀어나오네요 다 튀어나오네요 숨겼던 영어가 다 튀어나오네요 첫집 이거 첫집 인정? 이거 첫집 인정? 이거 첫집 인정? 이거 첫집 인정? 이거 집이야? 이거 집이야? 아니 너 말고 집이야 왜 얘가 대답해? 저 친구가 너무 빨라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도 있네요 제 집은 여긴 것 같아요 집이야 집이야 나 사실 장난치려고 그랬거든 총 없길래 뒤로 빼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랬는데 영어 미션 어렵다 이번엔 성공하자 첫집을 잘 골라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50대 50임 출처 돌크리트식 계산법 응 아니야 너가 이거 봐 너가 보고 얘기야 내가 하던거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근접무기 1킬 만원 확인 확인 걸프님 팔로우하고 미션 시작할게요 시작 채팅 읽으려다가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시작 낙하산 내리고야 바보들아 비행기 내리고 아니었다고 확대경이 없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수리탄은 이렇게 쓰려면 안되는데 벌써 아... 수리탄은 이렇게 쓰려면 안되는데 벌써 잘 지내줘 아... 수리탄은 이렇게 쓰려면 안되는데... 최대한 안 싸우면 되겠지 복은 먹어도 되고 근데 얘 어딨어 복은 먹어야 돼 내 계획은 이거 먹고 이렇게 투영해 갈 예정이야 내가 알기론 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야 포트 없어 뒤질래 너 누구야 포트 찾는 게 빠르다 야르던데 뒤질래야 진짜 아 실컷 배라고 하고 있는데 포트를 찾아야 할 듯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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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안 해 안 먹어 먹어 아 실컷 배에 배 없다고 실컷이 이겨고 있는데 채팅창에다가 포트를 찾는 게 빠를 듯 짜증나 할래 뭐 왜 기회 준다고 아니 걸포님 죄송해요 예 죄송하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코인이 남았대요 시작 뭐야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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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경이 있을까 본건데 괜히 왔다 뭐야 완전 외국인인가? 감사합니다는 알겠지? 자기장 또 예니야 근데 시간만 보내면 되겠다 그냥 시간보내다가 1등하면 되잖아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 닭튀김 가자 휴 휴 닭튀김 지금 이해했어 닭튀김 그거 1등도 영어구나 누나 솔직히 한글미션 후회하쥬 아니야 후회는 안해 이판 닭튀김 먹으면 5만원 아니야 뱉었어 뭐가 삐빅이야 바로 뱉었어 아니야 뱉었어 아니 뱉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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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었다고 토해냈다고 뭐야 이게 뭐야 아이템 창이 이게 뭐야 아이템 창이 저기 저기 모른척해져 우리 옆집 야아 찾지마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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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를 준 사람은 몰랐다고 아이 작은아이 탱벌릭 아이 물결 표기 물결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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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할거야 뭐 이씨 뭐 오시 에이씨 안해 안한다고 오만 안해 안하고 있어 아직도 안하고 있어 호민정은 안하고 있어 아까 외국인 어디갔어 땡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실세 아니 에미야 방금 영어 한거 아니니 시청자가 미션 걸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말이야 아니야 걸포님이 이리 빡친 모습 처음보는 듯 아니 너무 약오르잖아 자꾸 사람들 찾아 아니 정작 이거 미션 준 사장님은 몰라 근데 계속 사람들이 아이템? 미션? 방금 뭐라 아이템이라고 한거 같은데 템? 뭐 이래라는데 1등이나 하사 이렇게 된거 향기증 난다 아까 외국인이 2000비트 화를 줬는데 땡큐 한마디 못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네 멍청이죠 땡큐 치킨치킨 치킨치킨 예 배를 뺏으러 가자 이 쯤 되니까 영어만 하면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프로듀치 나 아예 안할걸 정말 많아 잠깐 얘기했다는거 하고 생각 좀 해볼게 영어를 안쓰는 건 좀 영어를 안쓰는 건 안쓰는건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막루에 한 명 엎어져있으면 안되는데 나이스 친구들 1대1 저기 라스트 두쇼 2대3 2대1 1대2 1대2 쟤 어디에 도는 거야? 몰라 쟤 돌려거렸나봐 크게 안 닮히게 이게 다 기름에 튀긴 닭 먹이려는 큰 그림 미션이었다 이거야 이 말이야 알았다고 잘했다 이거 유하 올라올 거 맞습니다 유하